점점 뜨거워져가는 지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은 이제 거슬릴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CCUS 기술이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하는 CCUS 기술, 로우카부는 혁신적인 CCUS 기술로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이끌어갑니다. 로우카본 시멘트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현존하는 플랜트 업계도 마찬가지고 현존하는 많은 산업군에서 지금 이산화탄소는 전부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포집을 해서 어떻게 자원화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CCUS 기술에 대한 카보를 캡처하고 자원화해서 격리하는 기술적 경로를 확립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캡처하고 어떻게 자원화 돼서 어떤 격리로 격리가 되는데 자원화 됐을 적에 시멘트 회사는 에카탄산으로 가서 나머지 저순도의 CO2는 인공자갈의 모델로 격리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이 성숙된 거죠. 또한 보도블록을 만드는 경로, 간척시에서 CO2를 인공자갈 만들어서 완벽하게 격리할 수 있는 경로 이런 모든 밸런스를 맞춘 기술이 로우카본의 기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시는 것이 제품화된 것, 자원화된 것, 인트로킹블록, 인공자갈, 에카탄산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